기본기가 필살기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 강의를 하고 있는 박수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기본기가 필살기다. 천체관측도구 편입니다. 사실 천체관측도구가 매번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은데 학생들이 어떤 포인트를 못 잡아내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항상.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서는 문제를 풀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자, 일단 천체관측도구는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천체관측도구 뭐니? 그러면 아 망원경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 망원경 하면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게 광학망원경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천체관측도구는 우리 눈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전자기파를 보는 거다라고 해요. 전자기파. 전자기파를 갖다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을 관측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기파는 파장이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파장이 긴 것까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좀 거칠게만 우리 나열할 수 있어도 되거든? 뭐 예를 들어 감마선, 엑스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장이 짧은 것부터 파장이 긴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기억을 해두시면 아, 이거 중에 우리 눈으로 보는 게 가시광선이잖아요. 가시광선 영역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관측을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까지 관측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전자기파가 지구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못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얘네들 우주마원경을 쓰느냐 아니면 지상마원경을 쓰느냐 이런 것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전자기파의 성질을 알고 그걸 적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원경의 종류를 얘기해라 그러면 전자기파에 따라서 얘네들 나열을 하고 거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얘죠. 가시광선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광학마원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학마원경의 종류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좀 알아야죠. 그렇죠? 이제 분류가 되는 거야. 카테고리 딱 나눈 다음에 아 얘가 광학마원경이구나. 광학마원경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굴절마원경이 있고 어떻게 돼요? 반사마원경 있잖아. 그렇지? 그럼 굴절마원경은 말 그대로 생각하면 되죠. 뭔가 빛이 굴절이라네? 아 렌즈를 쓰는 거구나. 반사 뭐야? 어 반사. 빛이 반사되네. 뭐야? 거울을 쓰는 거구나. 그래서 얘는 큰 렌즈가 있을 거고 얘는 큰 거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굴절마원경 두 가지 종류 배우잖아. 뭐 배워요? 갈릴레이식. 갈릴레이가 최초로 만들었죠. 전체 관측 용도로 마원경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캐플러식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사마원경 뭐 있습니까? 뉴턴식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카세그렌식 있죠. 이런 식으로 형식을 나눠가지고 아 이런 마원경들이 존재를 하는구나.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마원경의 성능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능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성능. 마원경의 성능. 성능 세 가지 배우잖아. 뭐 배워요? 직과학력. 그렇죠? 직과학력. 그 다음 뭐 배웁니까? 분해능. 그렇죠? 분해능. 그리고 뭐 배웁니까? 배율. 이렇게 세 가지 배우죠. 그렇죠? 아 이렇게 세 가지 성능이 있구나. 이 성능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시험에 대해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직과학력은 구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여러분들 오늘은 선생님이 소개는 안 했지만 하도 유명한 문제라서 작년에 오답률 1위 문제가 바로 이 직과학력 관련된 문제였죠. D는 여러분들 마원경의 구경. 구경이 뭐냐면 마원경에서 지름이에요. 구경이라는 게. 마원경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름을 갖다 구경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마원경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구경이에요. 이게 구경. 근데 구경인데 구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즉 무슨 소리냐. 이거는 면적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면적. 알겠죠? 면적. 면적에 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아 직과학력. 빛을 모으는 능력이 통의 크기. 통의 면적에 비례하는 거야. 근데 작년 수능에 면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정답률이 33%였어요. 원래 항상 구경의 제곱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어 면적이 2배가 되면 직강력이 그냥 2배가 되는 거잖아. 그죠? 구경이 2배가 되면 직강력이 4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적비로 가야 되는 건데 학생들이 그 단어를 놓쳐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풀 때 실수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구과학 문제에 특히 앞에 천문 파트는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푸는 데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까다로운 문제나 아니면 난이도 있는 문제는 천천히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히려. 되게 재밌죠 이게? 남들은 타임어택이 있으니까 빨리 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구과학은 여러분들 차근차근 꼼꼼하게 천천히 푸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런 것들 쭉 보면 쓱 보다가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시면 당연히 틀려요. 누구나. 누구나 그런 거야. 누구나. 근데 우리가 그 누구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명심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이 분해능이라는 것도 뭐냐면 분해능. 사실 능이라는 건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하면 파워예요. 파워. 알겠죠? 능력인데 우리가 이걸 나타낼 때 두 가지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소 각거리. 혹은 최소 분해각.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분해각. 최소 각거리 최소 분해각. 세타로 쓰죠. 최소 각거리 최소 분해각. 이거는 여러분들 구경에는 반비례하고 화장에는 비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파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구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세타 값을 작게 만드는 게 좋은 거거든요. 세타 값을 작게 만들려면은 뒷값이 굉장히 커야 돼요. 그러니까 아 전파망원경 그래서 사이즈가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다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에 대해서 조심하시고요. 배율은 여러분들 접안렌즈의 초점거리 분해 대물렌즈의 초점거리죠. 얘가 이제 구경과 상관없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대물렌즈의 초점거리. 대물렌즈가 대물렌즈. 대물렌즈의 초점거리가 구경이 큰 게 일반적으로 초점거리가 길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나왔을 때 수치가 나오면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 성능들. 반드시 숙지를 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지막 단원에 나옵니다.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거라서 학생들이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왠지 되게 쉬운 것 같아서 되게 소홀히 생각합니다. 절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수능 1등급은 꼼꼼한 학생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지구과학은. 알겠죠? 그러니까 잘 챙기셔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들이 소개되는지 볼게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금방 풀 거야.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첫 번째 이제 모평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가와 나는 반사마원경과 굴절마원경. 자, 광학마원경 나왔네요. 그죠? 반사마원경, 굴절마원경인데 이 반사마원경 딱 보자마자 아, 이게 주경이구나. 거울이구나. 이거 무슨 식이에요? 카세그레인식이구나. 그치? 카세그레인식. 카세그레인식 반사마원경이네. 보자마자 해야죠. 음, 얘는 뭐예요? 아, 얘는 캐플러식 굴절마원경이네. 이렇게 해야죠. 캐플러식 굴절마원경이구나. 판단하시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가에서 A의 지름이 증가하면 물체를 구분하여 볼 수 있는 최소각거리 자. 최소각거리가 작아진다. 신경 써요. 작아진다. 작아진다. 무슨 소리야? 아, 분해능이 좋아진다는 뜻이구나. 세탁값이 작아진다. 천천히 읽으라고 그랬죠? 아, 분해능이 좋아지는 거구나. A의 지름이 증가한데 구경이 커지면 분해능이 좋아진다. 맞는 말이네요. 아, 맞았어. 천천히 천천히 여러분들 알겠죠? 차근차근. 나에서 B의 지름이 증가하면. 자, 아, 요거는 주경이. 저, 저, 뭐냐. 대물렌즈 내. 대물렌즈의 지름이 증가한데 직광력은 어떻게 돼? 구경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대물렌즈의 지름이 증가하면 증가해야죠. 틀렸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D급 봐봐. 나에서 B의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B의 초점거리? 자, 대물렌즈의 초점거리입니다. 초점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선생님이 아까 썼던 대문자 F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저반렌즈의 초점거리 분해 대물렌즈의 초점거리가 배율이잖아. 아, 그러니까 배율이 증가한다. 어? 감소한다고 했네. 틀렸구나. 이렇게 풀리면 되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차근차근 문제를 갖다 풀어야 돼요. 알겠죠? 천천히 풀면 다 돼. 물론 이 문제는 틀릴 확률이 적은 문제이긴 하지만.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여러분들. 망원경 모양 보고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표는 굴절 망원경과 반사망원경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느 게 굴절 망원경이고 어느 게 반사망원경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음, 일단 보세요. A는 여러분들 반사망원경이에요. 반사망원경입니다. B는 뭐예요? 굴절 망원경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보자마자 어떻게 선생님이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반사망원경과 굴절 망원경을 그림으로 낼 거면 어떻게 되냐면 저반부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저반부의 위치. 보시면 여러분들 저반부가 옆에 달려있죠? 저반부가. 그렇죠? 얘는 저반부가 뒤에 달려있죠. 어, 물론 반사망원경도 저반부가 뒤에 달려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카세그렌식은. 근데 이거는 아닌 걸 내준 거죠. 이건 뉴턴식 반사망원경이구나.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해야죠. 아, 뉴턴식. 이건 뭐예요? 캐플러식 굴절 망원경이구나. 오케이. 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 이 앞에 대물렌즈 주변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또 얘를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구분이 가능하냐? 얘는 지금 앞에가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튀어나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앞에 렌즈를 좀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경통. 경통 이쪽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뚜껑이 덮여있는 건데 쓸 땐 뚜껑을 뗍니다. 그래서 여기 속에 뚫려있어요. 거울은 이 뒤쪽에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 보호하는 그런 장치 같은 게 없어요. 뚜껑만 있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가 하나 더 달려있네요. 위에 망원경이. 몰라도 돼요. 알겠죠?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근데 뭐 얘기는 해줄게요. 이거 파인더라고 부르는 건데 파인더는 뭐하는 거냐면 얘하고 얘하고 같은 방향을 맞춰놓고 시야가 되게 좁아지거든. 배율이 높아지면 시야가 좁아지잖아. 그래서 얘가 넓은 시야를 일단 찾고 얘를 갖다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막 천체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파인더. 찾는다 이런 거잖아요. 파인더라는 역할을 하는. 파인더라는 애예요. 몰라도 돼요, 이건. 자, 그럼 봅시다. B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이런 거 잘해야죠. B. 국어 문제 풀 땐 동그라미 치고 사선 잘 그는데 이거 할 때 안 하죠, 그죠?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아, B야, B. 오케이. 누구야? 얘네, 얘. 캐플러시 굴절 망원경 설명 골라야 돼. 렌즈를 이용해서 직광, 빛을 모은다. 맞네요. 아, 대문렌즈가 렌즈죠. 대문렌즈를 이용해서 빛이 맞고 접안렌즈의 초점거리가 같을 경우 배우는 A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접안렌즈의 초점거리가 같을 경우 자, 스몰 F분에 라지 F 또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거 갖다 비교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A보다 라고 했어요. 자, 대문자 F 뭐예요? 초점거리 800이고요. 1000이네요. 아, 크다. 아니네, 그치? 그치? 대문렌즈 초점거리가 같은데 그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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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없죠? 물체를 구분하여 볼 수 있는 최소각거리 나왔습니다. 세타. 작을수록 좋은 거라고 했어요. A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갖다 하는 겁니까? 구경 갖다 하는 거죠. 100, 200이네요. 자, 누가 분해능이 좋아? 당연히 얘가 분해능이 좋아. 얘는 분해능이 안 좋아. 무슨 얘기야? 세타 값이 얘는 더 작다. 얘는 크다. 크다. 맞았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의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단어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단어의 분류? 여러분들이 잘 읽어서 꼼꼼하게? 그렇죠? 의미? 이런 거 찾는 거.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이런 식의 문제들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망원경, 성능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오죠? 아, 이거는 이제 반전시켜가지고 영상이 이렇게 된 건데 개성운을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선생님이 천체 관측 도구는 전자기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파로 관측하는 거, 적외선으로 관측하는 거, 가시광선으로 관측하는 거. 파장이 짧다, 고에너지를 관측한다. 이렇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온도가 높은 게 파장이 짧은 걸 갖다가 많이 내놓습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전파망원경은 주로 우주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아니죠. 전파는 지표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시다 보면 지표면에 대기의 흡수율 이런 게 나와요. 그거 나올 때 전파 환경 나오니까 확인하셔서 보시고 망원경의 구경이 모두 같다면 가해, 분해능이 가장 좋다. 그럴 리가 없다. 구경이 모두 같다면 전파를 갖다 받아내는 게 가장 분해능이 안 좋다. 이렇게 가져야죠. 왜? 분해능 세타는 디분의 람다야. 근데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지? 근데 파장이 전파가 제일 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구경이 같을 때 세타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디귿. 다는 나보다 높은 온도의 가스 분포를 잘 나타낸다. 그렇죠. 선생님 온도가 높은 거 같아. 파장이 짧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은 전파망원경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모양 한번 볼게요. 문제 나왔던 거. 자, 봅시다. 가와 나는 광학망원경과 전파망원경을 순수없이 나타냈는데 뭐가 전파망원경인지 바로 알죠? 여러분들 이것도 반전시켜서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건데요. 구경 한 30미터짜리를 갖다가 27개를 갖다가 연결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일명 VLA라고 부른 겁니다. VLA. VLA가 뭐냐면요. 이게 전파망원경을 크게 만들었다는 뜻인데 V가 뭐냐면 Very. L은 뭐냐면 Large.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Very Large예요. 그 다음 Array. 이렇게 됩니다. Very Large Array. 뭐냐면 대형, 간섭계형 전파망원경. 한글로 하면. 그러니까 전파망원경 27개를 Y자 형태로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연결을 해 놓은 거야. 이렇게. 연결이 아니라 세워 놓은 거야. 그러면은 굉장히 큰 망원경처럼 얘네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간섭의 원리를 이용해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크다. 알겠죠? 전파망원경 사이즈가 무조건 커야 한다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나는 온도가 낮은 성관물질 관측에 이용한다. 앞에 나왔잖아. 그렇죠? 아, 여기서 핵심이 뭘까 얘들아. 아이들이 핵심을 갖다가 못 잡는데 선생님, 성관물질이 뭐예요? 물어보면 안 돼. 왜? 성관물질은 성자가 별성자고 간자가 사이간자야.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은 성관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럼 한두 개겠니? 그치? 그걸 너희들이 왜 다 외워? 그렇죠? 그럴 필요 없죠? 핵심 키포인트가 뭐야? 온도가 낮은이야. 알겠니? 이런 거 잡아내야 돼요. 알겠죠? 온도가 낮은이라고.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자세가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온도가 낮은이 중요한 거지, 지금은. 아까 앞에 듣잖아. 고에너지. 온도가 높은.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렇죠? 그런 걸 잡아내야지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니은. 구경이 같은 경우 가와 나의 분해능은 같을 리가 없지, 절대로. 또 나왔죠. 그렇죠? 계속 같은 거 나옵니다. 관측 갈 때 가는 나보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겠죠? 전파는 여러분들 대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지귿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몇 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들 키워드 잡아내는 거, 핵심 요소 잡아내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게 여러분들 꼼꼼하게, 섬세하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반드시 좋은 전술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기본기가 필살기입니다. 알겠죠? 명심하시고 꾸준하게 여러분들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화이팅하세요. 알겠죠? 선생님 더워가지고 지금 목소리 다 갈라졌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